디에고, 알폰소, 마스터, 우리 첫 번째 디야나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선에 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마스터? 디에고, 너는 벌써 초선 지났다. 훨씬 더. 그만 좀 귀찮게 좀 해라. 이 사람 되게 똑똑하대요, 디에고. 내가 선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선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초선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영이었는데 초선에 들어가지 않으면 명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선하상의 제자들한테 막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 뭐... 그래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켜줄까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면 그때 내가 설명해 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초선에 들어가는지.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훈련 일부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전하게끔 해주고 여러분이 진전하면서 신심을 쌓는 겁니다. 그 훈련 자체에 신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그 훈련 방식에 신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만큼 그 감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선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